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늘이 흐렸는데요. 하늘은 흐렸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포근했고요. 오늘 가장 낮은 기온 보인 대관령은 8.3도, 가장 높은 기온 보인 성산은 23.1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전국이 대체로 흐려서 낮더위는 없겠는데요.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전주 23도, 대구 22도 등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